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걸 제어 일명 어 사나이 테스트 이렇게 보는데 TBC 자 요 TBC도 딱 봐도 여러분들 뭐가 나왔다 매산이 또 나왔다 여러분들 자 매산은 여러분들 이거 진리에요 진리 무조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TBC 요정목도 보겠습니다 떨어지잖아요 자 떨어지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떨어질 때 반드시 갭으로 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나 대놓고 매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광고하지 않아요 그죠 천천히 매집하고 나중에 뉴스 호재거리 터뜨리면서 올라가지 나 지금 매집 죽이니까 이 종 빨리 사세요 이래요 이렇게 안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천히 매집을 한다 그러면 갭으로 뚫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갭으로 뚫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갭으로 뚫으면 대놓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천천히 물밑작업을 하면서 끌어올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BC가 지금 떨어졌을 때 요거 한번 나왔죠 매산이 매산 나왔어요 근데 매산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뚫었어요 뚫었는데 여러분들 뭘로 뚫었어요 갭으로 뚫었죠 그죠 자 갭으로 뚫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거 요거는 세력들이 털어먹기 위해 흔적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뭘 뚫으셔야 돼요 종가로 천천히 뚫어야 돼요 장중에 그죠 장중에 천천히 뭔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패스 그러면 다시 저가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매산 즉 삼음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근데 삼음봉이 두 번 나왔죠 잘 보세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총 두 번 나왔어요 삼음봉이 자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제 삼음봉이 연속으로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 종목을 이제 나락까지 떨어뜨린다는 얘기에요 즉 여기서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을 싹 다 손절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손절을 해야지 여러분들 매물을 많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력들은 그 종목을 뚫었 쓸어 담는 겁니다 그때 그죠 싸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나가면 이때 비로소 종목에 그저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걸 이제 일명 사나이 테스트 이렇게 보는데 자 요런 얘기가 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음 많이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아마 견디기 힘들 거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그냥 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가 뚫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매산 나왔는데 요거 개부로 뚫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 지금 날짜가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거의 2주 동안은 천천히 떨어졌죠 요거 여러분 쳐다볼 필요 없는 거예요 볼 필요 없고 이제 매산이 나왔을 때 딱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산 떴죠 여기 한번 떴어요 근데 매산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에요 반드시 뭘 뚫어야 돼요 고가를 뚫어줘야 돼요 고가 고가를 돌파가 나와줘야 초급적이다 그러는데 고가를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요거 패스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매산이 된다 그럼 매집을 여기 한번 한 거예요 저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또 떨어졌을 때 바로 뭐가 나와요 세 번째 매산이 되는 거야 여기 세 번째 매산 아까도 똑같죠 아까 에코 플라스틱도 연속으로 매산이 두 번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매산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요렇게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체크 하세요 고가를 돌파했을 때 고가가 언제 돌파했죠 8월 23일 날 아까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종목이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갔죠 자 여기서부터 이게 완전 바닥이 아니고 이게 144% 올라갔어요 144% 고가까지 자 며칠 동안 자 요거 체크해 보면 거의 17일 그러니까 16일이니까 하루 이틀 물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거의 한 한 달 가까이 시간 동안에 144% 150% 정도의 고가 수익권이 형성이 된다 자 1000만원 투자하면 여러분들 1500만원 2000만원 버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 두 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럼 요런 부분을 세력들이 세력들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세력들의 의도 주포 세력들 요런 거 끌어올리려면 세력들이 진작 진작 여러분들 대놓고 끌어올려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저가에서 잡아두고 끌어올릴 때 지금 갭으로 또 뚫어올렸죠 갭으로 몇 프로 올라갔냐면 이게 그 갭으로 거의 27% 올라갔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상한가 비슷하게 마무리 지었죠 상한가 마무리 지었죠 그러면 이때 급하게 매집하고 뉴스 띄워서 확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횡보시켜서 개인들 싹 다 죽여버리고 또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죠 연속으로 뭘 체크하셔야 돼요 연속으로 삼양봉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떨어지기 전에 그죠 그 전까지 뭐 하시면 돼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도 수익이 마무리가 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